넷, 다섯, 여섯, 여덟, 여덟, 아유, 여덟. 여기 4분도짜리 가져왔거든요. 아, 예, 갖다 놓으세요. 어, 어. 뭐하고 자꾸 보이지도 않는데. 있네. 일로, 일로 와봐. 저기 다리 밑에. 네? 어, 저, 저쪽 안 보여, 저거? 저거 언제부터 저기 있었냐? 아까부터 있었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저거 공사장비네. 떼다 놓고 쓰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저거 아닌데 조금씩 움직여. 네, 금방. 그죠? 으아악!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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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왔습니다. 박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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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 아이저 가래가.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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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저. 이번에 다리 10개거든요. 아저씨. 다리 10개거든요. 한번 세보세요. 동굴이 맞아. 내가 그렇지 않았어. 어? 가자. 쭉 나올 줄 모르잖아요. 아아아아악. 따지 가 살 disagreement洲ion. 무서웠다. 으악. 서러스 бат위를 좋아! 설마! 자는 사람ank장 갑니다. 그럼 저한테... 경북 속도로도 각각만 수원합니다. 경북 속도로에는 조금 급력이 늘어서 서울 쪽으로 수원에서 중전지수까지 속도가 떨어지고 경북 속도로는 불구하고 일어나면 돼. 경북 속도로는 불구하고 일어나면 돼. 경북 속도로는 불구하고 일어나면 돼. 아 아 아